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자판제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비변사 가르기를 국가의 위급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심해져 가는 이 때 신자의 도리로 쓰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죽어야 마땅한데 요즘 남방에 새로 재수된 수령들이 연달아 병을 핑계하고 심지어 무관들까지 본사에 정장하여 면직되려는 자가 있으니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들을 적발하여 엄중히 취재함으로써 군율을 엄숙히 하소서 하니 상의 아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길은 그 군이 불행하여 6년 동안 적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군신 상하가 모두 창을 베고 백에 삼고 분투 노력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대부들은 약간의 소득만 있어도 종묘 사지가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고 곧장 도망갈 계층만 궁리하여 안에서 거둥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의 가속을 이동시킴으로써 백성들이 본보기가 되고 있으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구사명 혹은 신자 병교참판 노우직 승지 의준민 연돈 호주참위 권협 판결사 송순 등은 모두 재산과 근시 반일에 있으면서 가소를 피난시켜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본받아 앞을 다투어 성을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며칠 사이에 도망한 자가 대반이니 안나 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들을 추구하여 취재하도록 하셔서 담양의 새로 축조한 산성을 감사의 유의용으로 삼았으니 방수하고 책응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합니다. 부관의 자리가 몇 달이나 지나도록 비어있는데도 신인부사 김낙은 신병을 이유로 오랫동안 부임하지 않고 아직까지 사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낙은 일찍이 사소한 공로가 있다하여 외람대의 당상관을 제수하고 파산 속에서도 특별히 소유용해서 도로본부의 직을 막명하였으니 당린이 성은에 감격하여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하거늘 이와 같이 위급한 식에 부임할 뜻이 없으니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그의 파직을 명하시고 그 후임으로는 문무관 중에서 일을 잘 주관할 만한 사람을 면밀히 선발하여 하루 이틀 안으로 떠나보내도록 하셔서 동궁을 수기하는 관원은 충분히 적임자를 선발하여 제수해야 한다는 일에 대해 이미 공론이 있어 대거하기까지 하였는데 세월이 점차 지나면서 사정이 다시 성행하여 요즘 제비할 때 전혀 선발하여 제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정이 모두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기사 관원 중에 늙고 병들었거나 용렬한 자를 해조로 하여금 도퇴시키게 하고 각별히 선발하여 임용하도록 하셔서 저기 호남뿐 아니라 호세에도 가까이 와 있어 인심이 불안한 이때 충청도 은진 이북 직로에 있는 육참의 수령이 군사를 거느리고 임소를 떠나 각기 방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만약 변보를 전달할 일이 불시에 있을 경우 책임자가 없으면 누가 그 일을 맡아 곧바로 서울로 연락하겠습니까? 더구나 중국 장수들이 이 육참을 꺼내지 않고 왕래하는데 그때 필요한 인마를 판출하는 일은 수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육참의 수령을 본업에 그대로 있게 하여 변보가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고 인마를 갖춰 최전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본도 순찰사에게 하여하소서 사서 500명은 전일 지평으로 있을 때 자기의 친숙을 비난시키기 위하여 하인을 시켜 강가에 배를 먼저 타게 하려 하고 하다가 왕자의 가속과 맞서서 힐런하여 보는 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우치고 하여 치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래 가속을 먼저 비난시킨 자가 이 사람뿐이겠는가 가스러운 일이다 대신도 자기의 가속을 비난시키고 뒤따로 몰래 빠져나간 자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자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신이 하는 일에는 논급하지 않으니 과연 권력이 있다고 말할 만하다 아랜 것은 모두 그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크 11관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세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적병이 아주 가까이 와있고 남원이 포위를 당하는 등 그 기세가 매우 치열한데도 조정에서는 부질없이 공담만 하고 있다 내전을 대피시키는 일을 지금 서두르지 않는데 끝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당초 내 말을 듣지 않고 이곳으로 오도록 강요해놓고는 이제 와서 아무런 조치도 하려 하지 않으니 내 마음을 알 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를 비변사에 이래라 선조시로크 11관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네번째 기사 영도령 부사 이산해 판중 주부사 윤두스 조아 이전 김응란 지중 주부사 정탁 등의 수대를 청하니 상이 일렀다 내가 마침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오늘 중국 관원을 접견할 일이 있으니 뒤에 인견하겠다 할 말이 있으면 서게 하라 선조시로크 91관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다섯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나인과 왕자를 비난시키는 일에 대하여 대간이 지금 논집 중인데 상께서는 기세를 도둑구어 기필코 단행하려 하시니 신들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싶은 심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지금 뜻을 가다듬어 성을 굳게 지키면서 앞으로 중국군 5천명이 곧 도착하고 우리나라에서 모은 군사도 많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기가 떨쳐 분발하는 상황이 전과 달라 날마다 직접 형세를 살피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이는 빛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중국 장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께서는 늘 중국군의 행동은 대부분 진실하지 못하다 지금은 비록 이와 같다 같이 한다 해도 적을 감동하기 어렵게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우리나라는 다시 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늘날의 거절은 저는 이 도둑이 있을 때와 크게 다릅니다 도둑은 대장으로서 안에서 사기를 올려주고 격리는 풍헌을 담당하여 뒤에서 통제하니 양총뱅이 피하여 달아나려 해도 도둑의 칼이 두려워 달아나지 못하고 도둑이 피하여 달아나려 해도 격리의 도끼가 무서워 달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막강한 흉적이 남원으로 진격하고 있는데도 양총뱅이 외로이 군사로 당해내고 있으니 이것이 이미 증음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군사를 모집하고 민심을 교찰하면서 군 양을 마련하고 중국 장수와 협력하여 서울을 고수하는 것뿐이니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께서는 늘 서울이 적합하지 않아 지킬 수 없다고 하시지만 상께서 연한 성의 경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은 형세와 제도가 엉성하게 거미줄을 끌고 놓은 것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런데도 끝내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심이 단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도성은 크고 넓다고는 않아 지형을 이용하여 근거지를 삼아 잘만 지킨다면 어찌 보존하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만약 다른 계책이 있어서 서울을 버려도 안전한 방도만 있다면 신들은 또한 어떻게 감히 군부를 위험한 성 안에 계시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께서는 늘 서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계책이라고 하십니다만 신들이 요즘의 일을 들어보니 강화의 군중 권속들을 이미 해주로 옮겼다 하는데 왕래할 때 하인들이 그리김없이 행배를 부려 연안과 해주 사이의 인심이 소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주도 어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겠습니까 이것마저도 버리고 떠나게 된다면 관서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관서는 불행히도 금년에 중재가 막심하여 백성들도 피폐해진 데다가 먹을 것마저 없어 서로 이끌고 유리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이 무슨 힘으로 군상을 지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보존할 수 없다면 유동으로 건너가는 길 뿐인데 중국에서 허락해 줄지도 기필할 수 없거니와 설령 허락한다 해도 상께서 만약 한 발자국이라도 국경을 넘어선다면 종사는 멸망되는 것이니 어떻게 30년 동안 군림하시던 천승 지군이 종묘사직을 망하게 하고서 홀로 생명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는 장 운익으로 하여금 도둑과 논의하게 하시지만 신들이 운익의 말을 들어보건대 만약 이런 말이 한 번 나오면 만사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나는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이 말을 도둑에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변사의 계사를 보니 운익이 도둑에게 품위하려는 듯 하였는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이처럼 질질 끌고서 끝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충한 죄신들이 가속도로 먼저 대피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이니 조정에서는 마땅히 중벌로 처해야 할 것인데 상께서는 또한 어찌하여 종사를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고 불충한 죄신들의 행동을 본받아 궁중 권속을 피란시킴으로써 사방에서 바라고 있는 한가닥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고 성안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게 하고서야 그만두려 하시는 것입니까 신들은 정원 안에 모여 하늘을 보며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신들이 말을 다 하지 않으며 이러한 실정을 상께서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번거로운 말을 아끼지 말라 아래지 말라는 전교를 바꿔서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랩니다 한 이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6번 제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도성인데 비어있는 성은 지키기 어렵고 보존해야 할 것은 인심이니 사람이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도성의 남녀들이 허소문을 들은 뒤로 며칠 사이에 서울이 텅 비게 되었는데 어떤 자는 강가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자는 교우애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군말을 선발하여 후궁들을 서쪽으로 피신시키라는 하교를 듣고서는 인심이 더욱 믿을 곳이 없게 되어 반드시 괴산들이라 여긴 나머지 허둥지둥 길을 떠나면서 모두 말하기를 중국 장수들은 그래도 서부를 지키려고 날마다 형세를 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과 신하는 종묘사직이 망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민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신령스러운 법인데 그 말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리면 백성의 태도를 보고 백성의 말을 들으면 하늘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여론이 이와 같은 이 국가의 존망이 이미 결단났으므로 신들은 동국을 금할 수 없어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상께서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강자진하시오 도승을 반드시 지키려는 계책을 갖고 계시면 인심을 다시 많이 하여 천명을 다시 이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먼저 독려되어 적이 깊이 들어오기도 전에 후궁을 이동시킴으로써 원근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간담이 떨어져 정신을 잃게 하며 나라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임진년 별란 때보다 심하게 하려하십니까 주상이 그중 궁궐에 깊이 계신다고는 하나 어떻게 이런 소문을 듣지 못하셨겠습니까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으니 백성을 어루만져주면 임금이고 학대하면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 임금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백성 구제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이라도 후궁의 피난길을 멈추게 하면 후궁을 보존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후궁도 보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하의 역체도 장차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들이 눈물을 머금고 골문에서 나와 호소하며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의 성령이야말로 옛 제왕들보다 훌륭하신데 이러한 위기로 옳지 신들의 말을 들으신 뒤에야 아시겠습니까 이미 난리를 겪은 후로 징경, 취해의 염려가 없지 않으시겠지만 병가에서 승패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옛 제왕 중에는 아주 자극한 병력으로 잃었던 땅을 수복한 분도 있었는데 이는 강약과 용금의 형세가 곧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계획책을 세우시어 깊이 빌고 복수하려는 뜻을 지니도록 하소서 그리고 사정에 독려되지 마시고 속기 후궁과 왕자의 피난길을 멈추게 하소서 한의 상임이 유시하였다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14일 엠신 7번째 기사 헌문간이 상처하기라 삼가 생각한데 흉적이 다시 야역을 부려 변보가 날로 위급해지고 있으므로 서울이 독려되고 사방이 와해되고 있으니 국가의 위급함이 실우라기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더욱 더 심한 형편입니다 예신들이 금밀한 위치에서 논사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계책이 남아 잔액하여 전하의 근심을 덜어들이지 못하고 다만 구구하고 참박한 정성으로 군성의 과오를 바로잡는 직책에 충실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말에 신임을 얻지 못해 천천히 막연하기만 하여 허심탄약에 받아들이시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늘 미안한 정교만 받게 되므로 신들은 궁궐들 아래에서 머리를 부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상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우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삼가득건대 나인과 어린 왕자를 우선 도성 밖으로 피란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가득으로 전하께서 이와 같이 망국을 재촉하는 거사를 행하려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가리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전하의 뜻이 현재 적을 토발하는 데 있고 오늘날의 거조도 역시 은미한 연유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픽시 백성들은 서로도 적을 진정하겠다는 유지는 단지 우리를 속이려는 것으로 도성을 떠나려는 징조가 실제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면서 서로 무너져 허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내외가 모두 붕괴될 지경에 이를 것이니 결국엔 적군이 이르기도 전에 먼저 변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조정의 장수들도 힐책하기라 우리가 천리길에 마다 않고 달려와서 주의하러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 나라를 위해서인데 지금 너희 나라 군신은 오직 저자만을 걱정할 뿐 국가는 생각지도 않는다 하며 군사를 철사해 귀국한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필경 참아 말 못할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어리석고 막년대다 여기지 마시고 범년이 깨달으시어 신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니 상의 답하기라 사자를 살펴보았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그리고 현명한 대신들이 알아서 국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니 내 체명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선전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10살 임신 8번째 기사 전교하여다 대간이 농기하는 것이야말로 그 직책이다 농기할 것이 있으며 빨리 와서 할 것이지 어찌하여 이와 같은 때에 늘 유문을 하는가 다음에도 유문을 하면 치고하라 선전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15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전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15일 계유 두 번째 기사 마 도둑과 접반사 장 운익이 소대를 청하니 상의 별전에 나아가 장 운익을 인견하였다 좌부승직 김신원 주석 송석경 검열 정홍익 이필영이 입시하였다 운익이 아르기라 은밀히 아래 말씀이 있어 소대를 청하였습니다 아니 상의 이르기라 좌우를 물리쳐 달라는 말인가 하였다 운익이 대답하기라 아닙니다 적의 형사가 긴급하여 내전을 피난시키는 일에 대하여 비변사가 신으로 하여금 도둑에게 은밀히 품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오늘 마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비만기에 있는 사연을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은 즉시 좌우를 무리치고 신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 성을 지키게 된다면 성 안에는 싸움터가 될 것이니 시급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대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하였더니 도둑이 말하기를 옛 사람 중에는 처첩을 군대에 편입시킨 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왕의 군권이 성 안에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전일 국왕의 잔허를 강화로 피신시키라는 것도 이런 뜻에서였다 만약 나에게 묻는다면 대피시키라고 권할 수는 없는 입장이나 사세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기회를 보아 비밀이에 몇 사람씩 사이길을 따라 피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비밀이에 몇 사람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자 신원이 아르기를 대체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였다 우니게 아르기를 도둑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경리는 성품이 사납고 소안처럼 경망스러워 함께 이를 도모할 수 없는 자들이니 그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한다면 성냄에서 책망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대들은 모른지기 10분 신중하고 은밀하게 하라 외인들이 아무리 군권이 비난 같다고 다들 말하여도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 이상 이르기를 제도의 뜻은 자기에게 이 일에 품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라는 것이니 만약 자기에게 품하게 되면 막을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어 난처해질 것이고 또한 상사가 알게 될까 두려워 그랬을 것이다 하였다 우니게 아르기를 그의 뜻은 몰래 내보내어 보고 듣는 이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이목은 속일 수가 없으니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우니게 아르기를 남원의 위태로운 사태에 대하여 도둑이 말이나 얼굴빛에서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문화의 말을 들어보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뚜렷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남원의 군사를 나눠보내 구제하지 않는가 하였다 우니게 아르기를 도둑이 근심하는 것은 남원이 아니라 가등 청정이 곧 바로 서울로 쳐들어올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정이 남원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 종병은 공주로 가고 도둑은 호남으로 진격하려 하는데 막상 남원의 백성들은 모두 도망한 채 중국뿐만이 외로운 성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통분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양 종병이 왔을 때에는 호남과 영남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모호화관에서 영위연을 베풀 때에는 갑자기 어느 곳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그때 비변사가 남원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한마디로 적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사관도 함께 들었지만 양 총병이 말하기를 우리는 범과 같고 적은 양과 같으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당하겠는가 하였는데 아무리 진정시킬 목적으로 한 말이라 해도 너무 경솔한 것 같다 지금 남원을 보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하였다 김신훈이 아래게라 오랫동안 포위된 성 안에 있으면 뗄감을 마련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북병의 장기는 오로지 김하전에 있는데 포위된 성 안에서 말을 달릴 수가 없을 것이니 반드시 구원병이 있어야 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폭남이 내려간다 해도 이런 잔약한 군조로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양원은 북장이니 호병에 대해서는 알는지 몰라도 외병은 상대해본 경험이 없을 터이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도둑이 한 부대의 군사를 나눠 보내지 않으면 남원의 포위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도둑도 북장인데 어떻게 외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도둑도 의문스럽다 하자 운이게 하라기라 신도 의심스럽습니다 도둑이 늘 말하기를 호병한 사람은 외병 열 사람과 맞먹는다 했는데 이는 호병과 외병의 우열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은 모두 도둑은 백전백성의 장수다 라고 하는데 신이 보기엔 하찮아 무리와 싸울 적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병세가 평양 때만 못할 뿐이 아니라 무기도 없다 하니 신원이 아르기라 대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무기는 평양에서보다 우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도둑은 어떠한 인물인가 아니 우은이게 아르기라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침착하고 전략에 있으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패 이둔을 진실로 예측할 수는 없으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당초에 우리가 축성하는 일은 불가하다고 누우자 말하였으나 심망구상 아니면 지키기 어렵다는 말은 감히 스스로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반드시 싸우려고 하니 축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만둘 일이지 알면서도 시행하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우은이게 아르기라 신이 보기에는 전적으로 성을 지키는 데 뜻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상사의 분부를 거영할 수 없어 거역할 수 없어 우선 축조하려는 것인데 임시하여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버림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하였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계책인 듯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라 나도 이미 그가 책임만 떼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였다 부은이게 아르기라 신의 졸려라는 생각으로는 만약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있는 적이 불씨의 서해를 돌아서 나온다면 앞뒤로 적을 상대하게 되어 더욱 손 쓸 곳이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아는 양의 배를 모아 적을 방어하는 계책이 오늘날의 급습무라고 생각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이런 생각은 한산이 폐망하였을 때 내가 이미 말했다 지금 창정이 조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점이 매우 우려된다 하였다 원이게 아르기라 화는 반드시 소울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니 매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미리 조처해야 합니다 하고 신호는 아르기라 남은 배를 모아 안영량의 일진을 설치하고 중국의 수군을 요청하여 강화의 주도는 시킴으로써 성세를 돕게 하면 적이 쉽게 침략하지 못할 것이니 이 점을 비변사에서 반드시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 말이 옳다 하였다 우은이게 아르기라 서울 사람들이 뿔뿔이 헛어져 나가 장차 도성이 성비게 되었으니 이 점이 매우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상인도 도피하고 비난하고 있는가 하자 우은이게 아르기라 중국인이 머무르고 있는 집은 모두 도망쳤으므로 앞으로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검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남정들은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신호는 아르기라 서민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조사들도 도망갔으니 이 일을 법부에 말하여 각별히 취재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상이 이르기라 우리나라의 존망과 천하의 안인 오로지 나문에 달려 있으니 나문에서 차질이 생기면 와해되고 말 것이다 도둑은 어떻게 계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니 우은이게 아르기라 도둑은 위로 군문의 격리가 있으므로 이미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신호는 아르기라 중국은 군기가 매우 엄중하므로 장사들이 후퇴하거나 도피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산에서 전피하였을 때만 해도 군율을 위반한 변장과 수령들을 권법에 의해 조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와의 건 그대로 본직을 맞게 하였습니다 백이 종군을 시키는 것도 형벌을 감히 주는 것인데 더구나 그대로 본직에 머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통렬하게 취재하여 군정을 엄숙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흑불게임을 시작합니다 하여튼